자, 1반물리학 문제풀이 2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14번 할 차례네요. 2절의 내용이고, 쉽게 난이도가 쉽다고 되어 있는데요. 14번, X축을 따라 움직이는 전자의 위치가, 이렇게 함수가 16t에 exp-t, mt는 초고, 이렇게 변한다. 그랬을 때 전자가 잠시 멈춘 곳은 원점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 거죠. 그러면 잠시 멈춘 곳, 속도가 0인 곳, 그죠? 그래서 속도를 구해라,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해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지수함수는 다 배웠기 때문에 바로 그냥 미분을 해버리면, t 미분해서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t 놔두고 지수함수 미분해서 이게 나오죠? 그래서 속도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러면 속도가 0인 순간은, 이 전체가 0인 순간은, 지수함수가 0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1-t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t가 1, 1초인 순간에 속도가 0이 된다. 그래서 그 위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x에다가 t가 1초인 값을 대입해서, 16에, 그러니까 exp-1, 그러니까 2분의 16이 되고, 계산기 이용해서 값을 계산해보면 5.9m가 된다. 하는 겁니다. 함수 형태가 이제 수학적으로 지수함수를 제시한 것 뿐이고, 물리적인 개념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사용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입니다. 2절의 내용이고, 난이도가 쉽게, 쉽다고 나왔는데,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6번이요. x축을 따라 움직이는 입자의 함수가, xt가 4-6t제곱, 이렇게 2차함수 꼴로 표시가 돼 있고요. 입자가 순간적으로 정제하는, a번 시간, b번 위치를 구해라. 그 다음에 입자가 원점을 지나가는, 시간의 음의 값, c번, 양의 값, d번을 구해라. 그 다음에 2번은 마이너스 5초에서 플러스 5초 사이에 그래프를 그리고, f는 이제 그래프에서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려면, 20t를 더하거나 빼거나,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g번은 입자가 순간적으로 멈추는 경우에, 더해준, f에서 더해준 20t, 또는 빼해준 20t, 그것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경우에, x의 위치값을 증가시키냐, 감소시키냐 하는 문제죠. 자,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제 속도는 시간으로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dx, dt 해주면은 마이너스 12t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그냥 쭉쭉 대입하면 돼요. 속도가 0인 시간을 구해라. 그래서 12t가 0이 되는 거는 t가 0인 경우밖에 없고, b번은 그때의 위치를 구해라. t가 0일 때의 위치, x0에서 대입하면 4가 되죠. 그 다음에 c번은 원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x가 0인 경우, x가 0인 경우에 시간을 구해라. 그러면 4t 마이너스 6, 4 마이너스 6t 제곱이 0이니까, t 간단하게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6분의 4, 3분의 2. 그래서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0.82가 되는데, c번은 음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d번은 양의 값이니까 플러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f번, 그래프를 그리라 그랬죠. 2번 그래프를 그려라.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까지.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이건 뭐 손으로 그려도 되고, 컴퓨터가 도움을 받아서 그려도 되고요. 그러면 x절편이 뭐였어요? 0.82, 얘가 마이너스 0.82, 그 다음에 t가 0일 때 4였죠. 4.0. 그 음의 시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음의 시간이 과거냐, 현재냐, 물리적으로 따질 게 아니고, 이 문제는 그냥 수학적으로 변수가 음의 변수, 양의 변수로 해서 대칭이다. 그렇게 그냥 수학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실제 상황은 이제 t가 0부터, 여기서부터 0이면은, 이 그래프가 실제 물리적인 의미가 되겠죠. 얘는 과거에 이동했던 거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f번, 오른편으로 이동시키려면, 얘를 좌폐축 놔두고, 곡선을 오른편으로 이동시키려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t가 어떤 양, 이동시키려고 하는 양만큼 빼면은,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왼쪽으로 이동시키려면 더해주면 되고, 그런데 그건 결국 뭐냐면, 대칭축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데, 현재 대칭축이 t가 0인 곳이 대칭축인데, 오른편으로 이동해라, 그럼 이런 식으로 돼서, 대칭축이 0인 곳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t에서 대칭축의 위치만큼, 그러니까 처음에 대칭축이 0이었으니까, 이동하고자 하는 위치만큼, t에서 빼주는 값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빼주는 값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얘가 4.0 빼기 6.0t제곱인데, 이 t 대신에, 4.0에서 6.0까지 그대로 놔둔다면, t 빼기 a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t 대신에 t 빼기 a제곱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4.0에다가, 6.0t제곱에, 마이너스 2a t가 되고, 플러스 a제곱이죠. 그렇죠? 네,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어, 전개를 해보면은, 요게, 뭐, 이게, a가 어차피 상수이기 때문에, 이게 10이다, 20이다, 뭐 그런 건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부호를 보면은, 플러스 12a 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a제곱이 되게, 그죠? 네, 그래서 지금, 2번에서 제시한 거는, 그, 20t를, 20t를 더할 거냐, 뺄 거냐 하는 건데, 어, 요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면, 요만큼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t 마이너스 a꼴이 돼야 되는데, 앞에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결국에는 t하고 관련된 것이, 요게 12a t가, 20t랑 관련이 있겠죠. 그죠? 차수가 같아서, 결국에는, t의 1차항을 더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t만큼을 더하면, 전체적으로 대칭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예, 대칭축을, 이제, 20t에 대응하는 만큼, 이동시킨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어, 여기까지가, 전의 그래프고, 이제 20t가 더해진 거죠. 그렇게 되면, 그, 4.0에다가, 6.0으로 묶어내면, t제곱의 6분의 6분의 20t가 되고요. 예, 이것은 이제, 완전적으로 바꿔주면은, t 마이너스 6분의 10이죠. 그죠? 2a, 그래서 6분의 10의 제곱의, 마이너스 6.0, 4.0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6분의 10의 제곱에 해당하는, 6.0에다가, 제곱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6분의 10 제곱, 그래서 이게 상수항이 더 추가되죠. 어쨌건, 여기 지금, x 빼기 6분의 10이 됐으니까, 대칭축이, 3분의 10에 해당하는, 3분의 5에 해당하는 거죠. t가 3분의 5만큼, 대칭축이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x가 0인, t가 0인 곳에 대칭축이 있다가, 3분의 5가 되는 곳으로, 대칭축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같아서, 플러스 20을 더해주면 되고요. 그럴 때 이제, g번이 이렇게 더해진, 20t를 더해진 항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멈추는 경우에, 위치가 더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죠. 그러니까 더하기 전에는, 이게 4였어요. 4였는데, 더한 다음에, 이 y절편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더했을 때, x를 x'이라고 표시하고, 한번 미분해서, 속도를 구해보면, 12-t의 20이 남겨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 시간의 조건이 다르죠. 해보니까, 5분의 3, 여기 대칭축의 위치였죠. 기울기가 0인 점에, 위치가 되는 거고, 5분의 3이고, 이때 5분의 3에서, x값을 구해보면, 여기다 다시 대입해주면, 20일이 나오게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 상에는, 이게 눈꼽, 이 스케일이, 팍 줄어들어서, 비슷하게 보이는데, 비슷하게 보이는데, 실제는 여기, 20일이 되게, 더 큰 값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증가시킨다. Y절평값을 증가시킨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은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알고 있는, 수학적인 지식, 물리적인 정의식, 대입해가지고, 그냥 쭉쭉 계산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